자 21번 문제. 얘는 The reality of cellphones. 자 그러면서 우리 휴대폰의 현실인데, 컴마 나오고선 Our e-waste. e-waste의 e는 electronic waste이니까 electronic 즉 전자 쓰레기란 말이야. 즉 우리의 휴대폰이 전자 쓰레기를 많이 야기시키는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그냥 못 쓰는 폰들이 아니라 여전히 사용 가능한 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용이 가능한데 요즘에 자꾸 기술이 교체가 많이 되잖아. 그래서 더 나은 기능이라든지 더 나은 기술이라든지 이걸로 대체된 폰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기존의 폰들에 대한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휴대폰이 있는데 지금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뭐가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고장 났어. 그래서 AS 서비스 센터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 배터리는 이제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 폰으로 바꿔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폰들이 계속 버려지게 되지. 사용이 가능한 폰인데도 유저블한 폰인데도 버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전자 쓰레기가 엄청나게 양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현 상황 때문에 더 많은 쓰레기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이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There are more than 700 million cell phones used in the US today and at least 140 million of those cell phone users will abandon their current phone for a new phone every 14 to 18 months. 있어. 7억 개 이상의 휴대폰이 있어. 근데 사용되어지는 휴대폰이지. pp 형태 어디에서? 미국에서. 그리고 at least 적어도 1억 4 아 이거 이렇게 읽는 게 맞나? 1억 4명 1억 점 4명의 아시 몰라 1억 4명의 그런 사용자들은 버릴 것이다. 뭐를 그들의 현재 폰을 뭐를 위해서? 새 폰을 위해서. 얼마 만에? 14개월에서 18개월 만에 말이야. 나는 보통 2년 약정을 해서 2년 주기로 바꾸기를 하는데 못하네. 나도 못됐네. 여튼 I'm not one of those people who just must have the latest phone. 자 나는 뭐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야. 그런 한 사람들은 아니야. 어떤 사람 누가 설명해주고 있지? 그래서 반드시 가져야 하는 사람은 아니야. 최신 폰을. 나는 나도 아니야. 사실 나는 사용을 해 나의 폰을 못할 때까지 배터리가 no longer hold, 유지하지 못할 때까지 no longer hold, 더 이상 못할 때 한다니까. 뭐를 좋은 charge, 충전을 말이야. 그래서 배터리가 충전을 잘 못할 때까지 나는 사용을 해. 그 시점에 it's time, 때가 된 거야. 즉 이제 뭐 휴대폰을 바꾸거나 아니면 충전을 잘 못하면은 이제 뭐 배터리가 교환한다거나 하여간 it's time, 때가 된 거야. So, 그래서 I figure I'll just get a replacement battery. 그래서 나는 figure 생각한다. 여기서 figure 생각하다의 의미 있어. 그래서 이제 살 거라고 또는 그 상황을 얻을 거라고 모를 교체형 배터리를 살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 그러나, 자 여기 잘 봐. 내가 말한 게 아니라 it told 하면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잖아. 그치? 그럼 말한 게 아니라 말한 걸 듣게 된 거야. 그래서 수동태가 와야 돼. 무슨 소리를 듣냐면 배터리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아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 그 다음에 폰이 넘넘 더 이상 비동사 플러스 pp 매니팩트러도 제조되지 않아. 왜냐하면 더 새로운 기술하고 더 좋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최신 폰의 말이야. 그래서 기존 거는 이제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아. 라고 얘기를 듣게 돼. 그러면 자, that's a typical justification. 그건 전형적인 정당화입니다. 나름 그 시대 흐름이 이렇게 정당화 시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지. 그러면서 폰은 심지어 오래되지도 않았어. 즉 아마 한 1년 좀 넘었나? 조금 넘었나? 근데 자꾸 기술이 변화하면서 예전 거는 이제 아예 제조를 하지를 않더라. 자, I'm just one example. 난 부족한 예입니다. Can you imagine how many countless other people have that same scenario? 자, 너는 상상할 수 있니? 무엇을? 얼마나 많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즉, 여기까지가 의문사 아니, 얼마나 많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의문사 플러스 주어까지 나왔네? 자, have 가지고 있는지 이 같은 시나리오를 너는 상상할 수 있니? 어, 그러면서 자, 그, 저기 뭐야 어, 같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그건 거지 내가 지금 이 휴대폰이 살짝 고장나긴 했지만 여전히 유스블한 즉 사용이 가능한 휴대폰인데 어, 이 바꿔야만 하는 어, 그러한 이러한 같은 이야기를 어, 다른 사람들도 가진다라는 거 너는 상상할 수 있겠니? 어, 그 얘기고 마지막으로 No wonder cell phones take the lead 어, when it comes to you waste 어, 그러면서 No wonder 하면 이제 놀랍지도 않아 즉, 당연해 뭐가 휴대폰이 선두에 있다라는 거 선두를 take, 차지하고 있는 거 당연해 뭐 when it comes to 하면 뭐뭐에 대해서 즉, 전자 쓰레기에 대해서 휴대폰이 이제 선두에 있어 어, 이건 이제 놀라운 일도 아니야 당연해 이런 얘기네 자, 여기 밑에 보면 자, 이런 식으로 it's time for 하면 명사가 나와서 어, 점심시간이야 그 다음에 it's time to 정사 나와서 뭐뭐하는 시간이야 즉, 여기서 it's time 다음에는 주어동사 나와서 주어가 뭐뭐할 시간이야 어, 이런 식으로 어, 표현해낼 수 있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it's time 어, 주어동사 할 때 이거는 이 주어동사가 아니 이 지금 주어가 아직 동사한 거는 아니지 그치 그래서 왜 우리 뭐 방법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너라면 그러면 if I were you 라고 해서 이 동사를 과거형을 쓰잖아 그치 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it's time 다음에 주어가 동사할 시간이야 라고 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동사를 이렇게 과거형을 쓰면 돼 you had lunch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figure가 원래는 이게 해석이 너무나 다양해 모습, 인물, 모양, 숫자 어, 근데 위에서는 지금 어, 생각하다 라는 동사의 의미로 쓰였어 어, 그래서 figure out 어, 알아내다 해결하다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가보고 자, 여기가 어, 이런 식으로